다이어트의 산증인 대구먼 이휘경 씨! 1년 반 만에 그래도 25kg를 뺐어요. 다이어트 냉장고!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제 팔을 15kg는 빼줬어요. 맛있겠다. 뭐야? 초스피드 감량법입니다. 이거 궁금하다. 이거 나 궁금했어. 온몸에 땅구멍이 다 열려요. 안 빠지면 안 된다, 이거는. 이거 진짜 빡센 거! 재밌게 뺄 수 있을 것 같아요. 체지방 감량법 1위입니다.